인공지능 성우 1년 넘게 유튜브를 경험해 본 소감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격적으로 이드치연 무소 유튜브 채널을 1년간 운영해 보니 배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를 구상하고 제작하는 과정이 저에게 계속 배움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통계가 저에게 계속 배움이 되고 있습니다. 콘텐츠에 남겨주시는 댓글이 저에게 계속 배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아직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지 않으셨고 제가 생각하는 3가지 배움에 동의하신다면 저는 유튜브 채널 개설을 추천합니다. 유튜브에서 설정한 1000명과 4000시간이라는 숫자에서 자유로워진다면 계속 의미 있는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저는 계속 콘텐츠를 제작하려 합니다. 물론 구독자 수가 특정 기준을 만족할 때마다 감사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드치연 무소 콘텐츠 제작은 이제 1년이 넘어가지만 유튜브 회원 가입은 10년째입니다. 2010년 6월 11일 제가 어느 병원에 근무할 당시 담당 환자 중 한 분이 유튜브를 소개해 주었고 유튜브에서 소통하기 원하여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맨 처음 올린 영상은 무능력자 심리 게임입니다. 2016년 7월 25일 당시 저는 팟캐스트 이드치 연구소를 시작했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영상 제작 툴을 활용해 팟캐스트에 올린 음성 파일 하나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고 이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3년 뒤 2019년 11월 23일 지인의 권유로 조두순 출소 1년을 앞둔 100미터 릴레이 챌린지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면서 영상 제작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준비 과정을 거쳐 팟캐스트 이드치 연구소 운영을 종료했고 2019년 12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저는 티민 뉴스 앵커나 리포터처럼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는 방식에 관심 없었고 그동안 만들어 놓은 72개의 팟캐스트 음성 파일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팟캐스트 음성 파일 원본을 재편집해 업로드하는 것으로 콘텐츠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다수 영상은 목소리 전달 위주입니다.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에 익숙한 분은 목소리 전달 위주의 콘텐츠가 심심하실 것 같습니다. 가끔 연구소에서 바라본 북한산 풍경을 배경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지방 출장 중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아주 가끔 제 얼굴을 보여드리기도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처럼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를 빌어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언젠가 기회되면 얼굴과 동영상이 들어간 콘텐츠 제작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2021년 2월 15일 현재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327명입니다. 인지도와 대중성이 낮은 콘텐츠가 많습니다만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콘텐츠가 누군가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그리고 공감의 목소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팟캐스트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이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운영을 시작한 시기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게 된 시기가 맞물리면서 유튜브 채널 운영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지금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콘텐츠를 구상하고 제작하는 과정이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통계가 또한 콘텐츠에 남겨주시는 댓글이 저에게 배움이 됩니다. 이 배움은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가 세상을 계속 배워가는데 그리고 이드치 연구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댓글에 답글을 남기면서 보람있었고 기뻤습니다. 유튜브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저는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기록 저장소와 정보 제공을 위한 장소로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콘텐츠에 관심 있는 모든 분에게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이 도움되기를 기원합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튜브 구독자 수와 시청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이드치 연구소의 독특한 콘텐츠를 계속 업로드하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운영자 지경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